환불하셔도 돼요, 제가 에릭으로 넘어가도 됩니까? 안되면 환불하셔도 돼요, 이거 너무 죄송해가지고, 너무 큰 금액이라서 이건 에릭으로 넘어갈게요 아아! 안돼요, 진짜... 아니... 아... 진짜 안돼요 아니 너무 돈으로 밀어붙이지면 진짜 안된다니까요, 이거... yes, this is entertainment, but the hazards are real no matter who you are, whatever you do, please, don't try this at home 개조석을 먼저 좀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 오케이, 이 다음이 굉장히 불안해요 이제 행불기 쓰자고? 한 번만 더 하면은... 행불기 조석을 아낄 수 있을 텐데... 됩니다, 됩니다 돼요! 됐다고! 됐다고! 됐어! 여기서부터 행운 쓰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부터는 다음 거 45%의 확률 하나 둘 셋 맞 ć 차! 호!하!호!하!호!하!호!호!하!고!호!으!없 otro 민경훈 계속 칠강 덤모 이제 3건속수 2건젣이야 덤모 알반 가자 불슬림이 쪼리라고 하니까 또 숙 너희의 충아 relating 걸어! 십 칠반대 실점 4만 반반입니다, 반반 자! 아, 30%야? 성공하면 5만 등록 자 여러분들 이거는 100%입니다. 왠지 아세요? 34번이잖아 120%의 폭력입니다 될 수밖에 없어. 가자! 하압! 하압!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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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번째 실패 다음 거 간다 하압! 100%나 선생님! 어 왜? 이거 포인트 어떻게 해 이거? 야! 선생님 이거 원래 결과가 다 본인이 따라합니다 선생님 사진 봐보라고. 여기 말이 됐네. 아 포인트 10 나오시다고요 선생님 지세님은 진정하시고 원래 이게 다 결과가 본인이... 아이고! 30만원을! 진짜 로젠젠 로젠젠 개 로젠 진짜 와 야 지금 너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일라가 이거는 선생님 세공을 이미 끝났어요 세공을 저번에 아 요거 환불 안 됩니까? 이거는 30은 좀 너무 센 거 같아 아 나 나 쫄려서 선생님 이거 보내 하신 거 환불 안 됩니까 이거는? 에르그 환장쇼? 환불 하셔도 돼요 제가 에르그로 넘어가야 됩니까? 안 되면 환불 하셔야 돼요 이거 너무 죄송해가지고 너무 큰 금액이라서 이거 에르그로 넘어갈게요 아! 안 돼요 진짜 아니 아 진짜 안 돼요 아니 너무 돈으로 밀어붙이셔서 진짜 안 된다니까요 이거 아 진짜 잠깐만 자동생님 혹시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혹시 지금 결제하고 계신 거 있죠? 야 진짜 환불 기능 좀 만들어줘야 잠깐만 저 맨 정신은 안 될 거 같거든요? 막걸리 좀 가져올게요 한 잔 마시고 생각합시다 세공쇼 60만원 진행하겠습니다 오케이 혹시 압니까? 6, 18 스맵될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추석 패키지 4개 4개 최공 16 이상 스맵 16 이상 듀얼 옵션 정세공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최공 18인데 잘 가라 최공 18 계속 갑니다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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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요 다음 없어요 최공 18 테마가 저거 또 놀리는 거 들으시려고? 또 이게 악마의 속삭임을 또 듣고 싶으신가 보고만 또 이게 아 개 뻑치네 돌려봐봐 갑니다 고파리 돌지 필요없어 필요없어 다음 최공이 들어간다 쭉쭉 돌려 쭉쭉 돌려 오 최공 14 쭉쭉 돌려 쭉쭉 돌려 쭉쭉 돌려 필요없어 이거 이거는 지금 오 뭐야 아 아 아 아 아 아 오늘 내 왔을 때 너 이거 돌려야돼 어 정세공 솔직히 말하면 내가 오늘 한마디하지만 너 솔직히 지금 도민로야 도민로 나 술이 들어가? 지금 뭐하는 거야 너 지금 와 나였으면 돌렸다 진짜 아 진짜 다 믿었네 차이가 자 다음 영세공 갑니다 그래 가자 참고로 나도 최공스맛 띄우는데 차살범에 600 썼다 쟨쟨아 웬만한거 눈에 안참다 이제 야 이미 돌린 애들이야 손이 떨려 지금 뭘 떨려 쟨쟨아 그냥 편하게 눌러 편하게 아 진짜 죽을래 진짜 어우 진짜 진짜 개빡치네 진짜 저거 진짜 떨네 떨네 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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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대급 옵션인데 이건 진짜 에르그 직작쇼 들어가자고 지금 내가 정말 술이 다 깨버리네 술이 다 깨버려 진짜 정말 너무한다 진짜 태만큼 다 했어 지금 솔직히 말했어 니가 제가 나 처음에 어떻게 하는거야 그래서 이제 일단 테마 부를게요 야 이거 에르그는 이제 어떻게 해 이거 나 필요할때만 찾네 어 그렇지 야 0.7% 2% 가 됐습니다 이거까지 되면 진짜 운빨 좋지는데 진짜 어 빌트되면 진짜 놀라운 결과긴 한데 오케이 당연히 안되구요 올라간 상태라고 오케이 자 2% 확률로 계속 지금 도전하고 있고요 2%면 솔직히 낮은건 아닌데 자자자 그러게 에르그 천장 만들어야되네 이거 와 이거 너무 심한거 아닌가 이건 진짜 자 3개 음 어차피 여기까지는 안된다고 생각했습니다 2%가 낮은게 아닌데 이게 오 어 아 여러분 재밌었죠 사실 아이 죄송합니다 아유 오늘 이거 연기하느라 힘들었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아이 참 이게 아 광고받고 사실 이거 방송한거였어요 여러분들 아유 죄송합니다 너무 제가 방송에서 재밌게 고개하기 위해서 개소리야 다 하하하하하하 이게 왜 돼 이게 아니 이게 왜 되냐고 이게 일단 지금 결과를 좀 말씀드릴께요 결과를 말이 안되거든요 지금 방송키인지 2시간 53분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세공 지웠는데 27개만에 27개만에 8020에 스멜 17 떴어요 그 다음에 호독 피어싱 3 정복장 맥댐 높은거 뜸 여기다가 특별개조 7강 덤바튼 모루 성공 에르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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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착착해 너 하하하하 40개만 성공 야 너 지금 이거 젠제나 너 그러면 생각해봐라 오늘 이 모든게 성공하는 확률이 있을거 아냐 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야 이거 진짜 모든게 모든게 야 이거 진짜 모든게 성공할 확률일지 뭘까 됐다 여러분들 그냥 오늘 말이 안됩니다 오늘 그냥 진짜 오늘 로또 데슨데 여러분들 에르그가 쉬운거 였구나 하하하하 아 에르그 쉽습니다 아 별거 없네 난 왜 사람들이 에르그 이렇게 어려워하는지 모르겠는데 따라하지 마세요 이런거 스트리머만 스트리머만 하는거에요 스트리머만 여러분들 알겠죠 별사람만 되는거니까 하지마세요 아시겠죠 아 참고로 저 이제 앞으로는 직장만 할겁니다 수고하십쇼 안녕하세요 저 이제 앞으로는 수고하십니까 오늘 네이로 수고하십시오 안녕하세요 혹시 네이로